하이파크 아파트 주민 여러분 교체번 안혜옥이 왔습니다. 여러분 4월 5일 반드시 투표하여 선거혁명으로 서거 빠진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보호한 베르기움 아파트 주민 여러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기호 7번 안혜옥을 지지하셔서 이 서거 빠진 정권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우리 자리에는 우리 서울의 손에 백은정 대표의 더 피어린 추령의 역사와 김건희 모녀에게 당한 20년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형대택 회장 그리고 저 안혜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들의 지명적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 세계 정권이 완전한 분리수구가 되는 날로 만들어집니다. 저에 대한 정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유권자가 계신다면 아유 비밀을 꼭 의도화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저의 시인장님과 발자체가 묻어있고 회의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맞장판 모습을 보시려면 서울의 소리 등 진보 유튜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높은 전주시민들의 깊단지성과 민주의식을 우리의 최대 지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거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